아! 완전 좋아! 아니 한번 하이 해줄래요? 강렬에 도착했습니다. 힐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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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죄송한데 저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칠까봐 그거를 저기 안 돼 언니 이거 치면 안 돼? 안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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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짧은 애들이 살이 안 쳐요 우리 할부는 배가 터져도 먹어요? 남으면? 터질 때 옛날에 하면 터졌거든 어릴 때 그래서 그 치미야 병원에 실려갔어 아니 터지는 게 어떻게 터지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서 창자가 꼬여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 아 네 아 날씨 너무 좋네 아니 우리 날씨는 진짜 잘 맞췄다 이거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좋은가서 드리도 돼 다 먹어 어 장춘고 닭발 아주 장이 장이 우와 닭발 우와 맛있겠다 우와 배고파 지금 어디 갔네 회집가 회집? 여기가 회다 아 이것도 이거 중앙닭교 회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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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집가 구 milli 렌즈를 닦아주려고? 응 우리인거야? 네, 회 나왔죠? 네, 저희 실장님이 좀 빨리... 감사합니다 언니 닦았죠? 렌즈? 네, 닦겠습니다 아 닦았냐고? 응, 진짜 뿌얗죠? 안녕 안녕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의외로 양이 많아서 딱 샀어요 닭빼기로 진짜 알아요 안녕 오우 노우 와우 노우 와우 노우 맛있어 아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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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와우 안 덮었는데 나중에 식음에 추가 담바두세요 원래는 이 코에다가 몰라 안 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안 사도 될 것 같아 나도 안 사도 될 것 같아 안 사도 될 것 같아 안 사도 될 것 같아 안 먹으면 풀라고 해 여기다 이익하고 안 사 이익하고 안 사 이익하고 안 사 이익하고 안 사 이거 하세요 안 사세요 와 여기 떡볶이 찐이다 아 떡볶이 뭐 부산이 맛있는데 쌀 떡 아 부산처럼 힘들어 밀당 아니야 쌀 떡 부산 떡 부산 떡 다르까두 아 떡볶이 나도 떡볶이 어 우리 그냥 여기서 빨리 먹고 갈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괜찮은 말이면 돼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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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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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쪼금 봐. 언니 나 운동화 못 씻겠다. 그쵸? 지금 신발 벗고 있는 겁니다. 태닝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근데 태닝할 바람이 아닌데? 서핑하긴 한다. 이거는 할까? 소주 하나 사자. 3인수료. 오리지널이야. 프레쉬. 오리지널. 예쁘게 나와. 마지막 걸 좀 내려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가까워. 아 이렇게 아닌가? 상여보 뒤로 가봐. 상여보 뒤로 가봐. 잠깐. 내 찍어. 열쇼를 덥고 가기 안 돼. 그게 마지막이지. 우리는 3월말에 갔어. 우리 3월 마지막 게. 벌써 3개월 됐어.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 아 진짜로? 그냥 돈도 줘야? 응 그래요? 타올 입국자는 맞는데 응 확진돼서 그런데 아줌마 너 확진되면서 혹시 부모님이랑 주보는 사람 경제한 거 있어? 응 그럼 그 사람이 같아 봤네 우와 진짜 좋아져 유튜브에 혹시 우리 얼굴 나오면 이름 다가줄거니? 어 당연하지 어 근데 오늘 되게 삐꼬같이 돼 집 주소까지 사라줄게 안 돼 안 돼 집주소 때문에 안 돼 또 딱 놓을까? 아닌 거세요? 응 아 목이 겁나 많아 저 안에 여보? 아니야 B형 어 B형이야 나는 무슨 형 같아? 너 B형 아니 나 O형 너 O야? 너 B형 B형이랑 O형이가 제일 맞대 B형 남자애 아니 O형이야? A형 AB 아 AB다 너는 B형은 아니야 너 AB 같아 나 뭐 같아? 언니 B? A형 O형 나 A형이야 어? 내가 그래서 B형이랑 안 맞아 난 AB 잘 맞고 O형 잘 맞아 그래 이 말 했더라고 여자 A에 남자 B형은 여자 A가 힘들다고 어 B형 아 얘 아빠랑 사왔어 아빠랑 잘 못하잖아 아빠랑 사왔어 아빠랑 잘 못하잖아 지금 올라가면 얼마나 걸리나? 나한테 얼마나 걸리나? 지금은 빨리 오자 90분이래 90분 지금은 빨리 오자 한시간만 한시간만 우리 6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3시간 걸렸어 우리 엄청 걸렸어 지금은 금방 오지 우리 6시간이야 난 그때가 기억이 안 나 아니 미연 유튜브에 자세라고? 인사해줘 나 이제 안균접이 탈출 됐어 아아악 신난 너 우리 뭐해? 아버지 누나 어디야? 발리야? 우리 동네지? 그랬더니 그렇게 안친한데 창희 형래랑 같이 있어? 너가 창희를 어떻게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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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발리가 창희 형래야? 촬영 부르는 간첨이지 인사지 너 약간 인싸더라? 너무 웃겨 이거 되게 화려한 스타일이야 이 정도 아니야 나는? 언니는 이 정도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난 언니가 더 화려하다고 아니야 맨이 더 화려 맨이 더 화려 어 너는 이미지랑 달라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얘기 넌 그래서 말을 안하면 안 돼 그래 해야 돼 너는 말 안하고 있으면 나도 안하는 나는 누나라는 느낌이다 자기야 뭐해? 하면서 갔을 때 네가 반응도 좋고 내 얘기를 잘 쓰러 어? 괜찮은데? 얘 너는 말을 해야 할 편에 괜찮은데? 얘는 내가 얘기해야겠네 얘는 비가 있다 어 얘는 비가 열려있는데 진짜 귀여운 강아지 있었어 뭔데? 개시리 입어 개시리 입어 어 맞죠? 한 8개월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컸어 아니 옷 잘 구던데 걔를 걔가 더 커야 되지 않아요? 고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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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근데 약간 작아고 그랬어 몰드는 대형이 돼요 우리 보미가 중대형이잖아 응 우리 보미가 중대형이 돼도 25키로 나가거든 큰 애들은 진짜 40키로 근데 리스리버 안에도 종이 많을걸요? 레버라도 물 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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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찍어야 돼? 아하하하하하 분명 이렇게 귀찮아해도 내가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면 엄청 신기해할걸?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금 수거리 우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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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변 이름이 고성 무슨 해변이지? 아까 아야지리? 아 맞아 아야 송쥬오 오오 막냄 아 되게 이거 뭔지 알아? 몰라요 유튜브야 손복이 한 개 많아요 사도 돼? 원래 깔고는 거지 아 진짜? 깔소만 못 깠죠 우리도 깔 수 있어? 깁지 어 깁어 우와 우와 재워놓은 거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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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eme